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지금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봅시다. 댓글 1번 그래 아들이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뭐 든든 타령하는 거 보니까 아들 뜯어먹고 살 사람 같네요. 아들이라 든든하다 표현도 못해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아들 뜯어먹고 사는 세대도 아닌데 뭔 소리야. 아들 든든하다고 표현하는 부모 전부 다 아들 뜯어먹고 살겠네요. 맥락을 이해 못하는 난독증이 이렇게나 무서워요. 나는 네가 더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성인이 어린 아이를 보고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 레알로. 저도 아들 맘이지만 애를 보면 엄마가 돼서 지켜줘야겠다. 이런 보호보능만 느껴지지 든든함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지던데. 너 뭡니까? 아들로서 어른이 되면 자기 몸 하나쯤은 잘 지킬 거고 또 다 큰 아들들 보면 자기가 엄마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애들도 봤고 그래서 든든할 수 있는 거죠. 뭐? 밑에 댓글에 주위의 딸들을 더 원하고 딸들이 부모님한테 더 잘한다고 한 댓글은요. 그건 뭔데요? 딸들 키워서 나중에 내 복량 시키려고 반찬 셔틀 시키려고 그렇게 애주중지 키우나요? 아들이니까 든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뭘 아기한테 든든하다 표현을 하냐 이런 말을 합니까? 남자는 아들 아들은 든든 이거 온 국민 금지여인가요? 이 쓴이 진짜 할 일 없네. 장황한 본문글에 대댓글까지 오지는구만? 저 오늘 휴가하고 집안일 다 했고 애도 등원시켜 놔서 한가해요. 와 이 쓴이 진짜 정상 아니다. 실로 오랜만에 신박한 인간이 출몰해버렸어. 어? 아니 아들이라 든든하다는 얘기도 못하는 게 정말 현실인가? 아들이라서 든든한 게 뭐? 왜? 어쩌라고? 딸 가진 엄마들도 딸이 둘이라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뭐? 진짜 성차별받고 자란 딱한 애자들 너무 많다. 이거 다 병이야 병. 바로 이런 엄마들이 나중에 아들 결혼하고 판에 올라오는 여기 시자 규지같은 시어머니 되는 거예요. 아들 아들 극성 떠는 엄마. 미래가 환하다. 네 아들 장가는 가겠냐? 5번 아들은 집안 기둥으로 며느리는 종년으로 그렇지 이거지 정신병자 같아요. 실제로는 이 여자 아들도 없을 것 같아. 그러네 바로 이거네. 이따가 그냥 다 내렸어. 쌉소리가 너무 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 새끼 대신 키워주는 것도 아닌데 주변 시선을 왜 이렇게 신경 씁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 쓰니 마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들 키우다가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다고 글이나 쓰지 마라!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아들 폄하한 사람은 냅두고 M은 판녀들한테 화풀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 희망해도 주변 그 누구도 아들 낳으면 개손해 딸이 개이득 이런 말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저 이 판녀는 너무너무 놀라고 가요. 도대체 평소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글쓴이는 아 팔에서는 고민되는 일 하소연 하는 거 금지인 건가요? 정답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아이 친구 엄마라고 아무나 안 가리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런 사람만 꼬이는 거라고 요즘 아들 원해서 의학적으로 아들 낳는 법 유튜브로 검색해 봤는데 댓글에 아들 바라는 여자들 이거를 마치 성차별하는 여자로 역차별하는 글들이 몇백 개나 되는 걸 보니까 기분 그지 같아가지고 글 쓴 건데 뭐 그런 댓글 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왜 굳이 아들이냐고 종종 들었지만 댓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 편의자인 건 똑같아서 짜증이 나가지고 하소연한 거라고? 읽기 싫으면 판에 오지마! 대댓글로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이건 같이 박자를 해야 됩니다 정신병이야 이거 6번 아들 낳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별 생각 없지만 그 이유가 이렇게 긴 글을 써야 할 만큼 거창하고 장용해야 되는지는 진짜 모르겠다 대댓글 나도 아들 원했고 아들 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딸이 돼서라 그런지 초면에 무례한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잠깐 기분 나쁘긴 해도 이렇게 두고두고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 쓴이는 분명 그래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뭔가 팍 질리는 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화가 날 수가 없어 7번 아들 낳는 과학적인 기술? 깔깔탈깔탈깔탈깔탈깔탈깔탈 야 그냥 무당을 불러 그게 차라리 더 과학적이겠다 너 중학교 생물 안 배우냐? 네 됐으니 네 영상 한번 보니까 조회수도 엄청나서 신빙성 있게 잘 봤거든요 님보다 더 잘 배운 의사 선생님 그것도 여자 산부인과 의사 쌤들이 아들 바라는 엄마 딸 바라는 엄마에 대해 팁을 주는 건데 의학적으로 좀 믿을만한 팁도 있어서 저는 볼만하더라고요 8번 저런 쓴이 마음 대략 이해해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둘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진짜 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 내가 딸만 둘 혹은 셋이다 이러면 다들 입에서 감탄사가 아주 그냥 말도 못하고 아니 이미 태어나서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 아들들을 뭐 어쩌라고 어? 원치도 않는 동정에 셋째 딸 도전해보라는 등 일부 딸내미 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이에 취한 아줌마들 만나면 저도 짜증나서 기분 쓴이 기분 이거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말은 이게 요지였어요 9번 첫째인 언니가 막 나간 이유와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지극정성인 이유 이거 은연중에 쓴이 부모님이 딸과 아들냄이 차별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들이 더 좋고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됐으니 남동생이랑 언니 저 차별받은 거 없어요 오히려 언니가 큰아이라고 더 많이 받아갔죠 언니는 공부를 안했고 혼자 애 낳느라 집을 일찍 나갔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돈 계속 보내주겠냐 했어요 뭐 저는 일절 받은 거 없고 동생은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한 6번 지원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냥 아들 든든하다고 얘기하면 다 맘충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 님은 되게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스타일 말이죠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대화하자 이건데 뭐 하러 거기다 대놓고 나는 이래서 아들이 좋고 가정사가 어뜨고 저뜨고 구구절절 니네 시댁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내 새끼면 다 좋지 이 정도로 해놓고 다른 얘기 남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좋다든가 딸이 좋다든가 하면 딸만 있거나 아들만 있는 사람 듣기 어떨지 모르니까 불편한 말과 시선을 받는 거는 남아선호 자체보다 뭔가 쓴이의 평소 태도와 말투가 경직돼 있고 공격적이라서 한마디로 그지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봐요 네 됐으니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대화하는 거라 응당그에 맞게 아들이 좋아 라고 대답을 하면 왜들 그리 아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왜 아들은 하대하면서 본인 딸을 지켜세우는 건지 그런 말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판에 늘어놓은 거죠 뭐가 공격적이고 말투가 경직돼요 제가 뭐 쌈딱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면 시댁하고도 다른 애들 엄마들 왕래 안하며 지냈겠죠 그냥 나는 아들이 좋아서 그래 아이고야 그래 나 아들 바라기야 인정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또 그렇다 아들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너무 아들아들 하지 마라? 듣는 딸내미 서운하다? 아니 난 딸이 없는데 뭘 서운해? 이런 식의 일부 여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입씨름하기도 짜증나가지고 하소연을 한 거라고 저도 님이 아무렇지 않게 가볍고 생각 없이 농담이나 싸지르는 딸 마음이라고 짐작해 볼게요 2번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댓글로 오지게 싸우는 게 쌈딱이지 뭐 응당 그에 맞게 아들이 좀 좋아라라고 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니 내가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는데 왜 부정적으로 보냐고 하는 것부터 사회생이 떨어져 보입니다 너 2번 아우 미친 대댓글도 오지게 길고 질리게 쓰네 진심 질린다 있으니 11번 아니 굳이 굳이 딸 임신법 영상에 가서 아들 낳고 싶다라는 댓글은 왜 쓰는 거예요? 대댓쓰니 영상에 아들 낳는 방법에 관한 팁도 있어요 12번 님 같은 경우를 보고 열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등감 폭발 내가 딸 좋아하는 이유 이쁘고 키우는데 체력적으로 덜 힘들어서 오케이? 끝 네 됐으니 네 저도 아들 멋지게 키우는 것도 체력적으로 안 힘들어서요 아들 낳으면 힘들고 딸 낳으면 안 힘든 게 아니고 케바케고 에바에인데 에바에 일부 많은 딸 맘들이 아들 낳으면 개고생하던 말을 하니까 열폭 좀 한 거예요 나도 끝 13번 모두가 아들만 원하면 성비가 확 깨지니까 너 같은 부모를 둔 아들들은 지들끼리 경쟁이 더 치열해져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거지 뭐 네 됐으니 그래 그런 심보니까 네 딸내미들도 범죄나 저지르는 아들들한테 시집 가겠지 뭐 14번 아들 낳고 싶을 수 있죠 저도 큰 애가 딸인데 둘째 가졌을 때 아들이면 셋째 도전해보고 딸이면 둘 만나차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님처럼 이렇게 이유가 구구절절 하진 않아요 내가 시댁에 어찌 행동하냐 어찌 어쩌니 하면요 님은 시댁 노예로 사세요 집할 집권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이러하니 며느리도 하겠지라는 그런 이유를 아들 바라면 안 됩니다 글도 너무 장황해서 대충 읽고 글 남겨요 이 댓글들도 보면 혼미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네 됐으니 누가 그런 이유로 아들 바란다고 적어놨어요 며느리 노릇은 내가 내 남편 내 시댁 좋으니까 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뭔 시댁의 노예야 대충 읽고 글 싸지르니 이러는 거야 진짜 아들 두 번 좋아했다가 극성 맘충 되겠네 뭐 질팔짓권 시댁에 받은 것도 많고 또 잘해주시고 아들도 이뻐해 주니까 가는 것 뿐인데 아니 뭐가 이렇게 꼬였어요 2번 저도 시댁에서 받은 거 많아요 받은 거 많다고 님처럼 안 하지 받은 거 받은 만큼만 해요 그래 나는 받은 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2, 3주 만에 한 번씩 시댁에 가는 게 무리야 전세집 아파트 자금 내주셨는데 애 키우면서 일도 안 하는 며느리가 요리 반찬 두세 가지씩 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일도 안 하는 며느리? 아까 분명히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상해 수상해 세상이 진짜 여자 편으로만 아주 기운해요 많이 많이 2번 대댓글 보니까 그냥 노예 팔자로구만 그렇구만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뭐라도 보태줬다가는 며느리 돌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들들들 쳐보겠구만 15번 전체적인 문장과 맞춤법 내가 아니라 니들 댓글을 내고 있죠 나는 그냥 아들을 원한다고 했을 뿐인데 딸 편애한다고 부들거리는 엄마들이 많다고 한 게 저의 팩트고 요지인데 댓글들 정상이야 이게 이반 아니 이 아줌마 혹시 아들 못 낳아가지고 소박이라도 오지게 쳐맞았나 아니 왜 이렇게 악에 받쳐있어 참고로 이 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올 수는 없었고 그래도 하나만 더 잠시 후에 추가 후기 후기는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